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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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왜요? 아 친구예요? 어디다 갔는데? 아 아 원래 좋아해요? 좋아해요? 네 노래 부르는 데로 가자 예쁘죠? 몇 살이었지? 스무 살? 아 스무 살이래 20살 한심 있어요 아 어떡해?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? 네? 아 없구나? 저도 없어요 그랑이 어떻게 돼요? 오세요 오세요? 저는 알 수에요 오세요? 저는 술 사주로 나왔어요 빛네임으로 부른다고? 뭘로? 할인할 도녀석이요? 아니요 arrep 상관ё 민준 Eis 이상이 이상이 어떻게 돼요? 일단 빵이 힝해서 저 약간 사리한 만대요 이거 좀 범위가 싶은데? 안에 꽂히는 사람만 봐도 나 갑자기 꽂힝이나 봐 아니야 나는 내가 속었나 봐 먹고싶어 말해요 네 제가 섭취해드릴게요 과일빛 소매? 아 네 소맵 아 소매요? 만주 먹고 싶어요? 과일? 가벼운 걸로 27,000원에 너무 길어갖고 있는데? 아 그냥 다른 걸로 아니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빨리 품을 봐 품을 봐 품 주세요 해 품 주세요 맛있는 거 먹을게요 별 모던 과일 5만원이에요 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뭐 부르고 싶은 거? 제일 잘하는 거 뭐 있어? 추천받을래요 뭐든지 잘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먼저 부를래요? 네? 나 부르면 너네도 노래 못 부를텐데 감상할게요 피아내 계속 지켜조п으로 내가 지켜조 leng Princi Mit 여유지 않을까 알지 않을까 요즘 뭐 재밌는 거 있어요? 뭐 하시는 거? 매일 좀 먹어요? 할 거 마시면 수영 하시는 거 같아요 나는 술 먹고 싶던데 수영 못 먹으니까 인평거지 그런 데 가면 홍살줄 할 수 있는 거 어 진짜로 그냥 어지러워 보여? 아니 다 죽어 퍼해 나 너무 신기한 거 같은데? 짠 짠 짠 주세요 주세요 아파요 잘한다 잘한다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흡연이요? 뭐 공개해도 되고 공개하기 실험 안 해도 돼 봉천파이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흡연자는 BJ들 물이 있어 119개가 터지면 이제 물이야 그래서 담배를 필 수 있어 아 오오오 근데 만약에 120%로 골든크로스 담배 못 피게 만약에 이제 힘을 한 게 터지잖아요 제가 집 갈 때 담배 한각씩 사죠 어 진짜요? 흡연이 왜 왜 땡 피롱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새끼 방송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 같다 예스 원호 하나 둘 셋 에이 거짓말 거짓말 너네를 지금 머릿속은 와 이거 진짜 개쏠이네 아니 아니 뭔가 하면 어려울 거 같은데 브런치가 걸리면 한 잔 마셔야 된대 다시 다시 오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액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같이 가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송 꾸고 가야지 한 번 이미지 게 해볼까? 뭐 어떨 것 같은 사람 했는데 지목 많이 당한 사람 한 거 아니야? 아가씨가 제일 많이 사귀어 본 것 같아 네? 흐흫 근데 턴 낸 거 같아 사실과 다르게 이미지만 봤을 때 턴 낸 거 같아 잘못 샀겠어 하나 둘 셋 아시시겠네 친다이면서 집순이 일걸 같은 사람 키키우 머리는 화려하지만 좀 숨김숨을 만난 느낌 승질머리 제일 고약할 것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갈게요 승부심 겁나 부릴 것 같다 하나 둘 셋 이미 부렸는데 마실게요 되게 오래갔다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그건 이미지고 순병 없었는데 너 근데 누구 자격이었어? 나는 지금 당장 급한데 왜 여자들끼리 놀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거 왜? 나 안 돼? 나 안 돼! 나 가보고 슈팅이 왔어 어어 그러니까 아니 그 새끼들과 깔아줘서 나는 오늘 겨드랑이까지 밀고 깔맞춤하고 나왔는데 왜 얘네랑 노는지 모르겠다 저거 하나 둘 셋 안 들어와요 둘이 둘이 다 둘이 둘이 이건 너무 오로오다 속은 위안에 깔맞춤 했어 안 돼? 어 했어요 미안해 셋 셋 셋 셋 셋 나 유진이는 솔직히 지금이라도 남자 만나러 나갈 수 있다 저거 할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금당 얼마예요? 아니요? 자 여러분 저희는 음식 갈게요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ldluuuum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 IT